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월 19일 수요일 오늘 날짜로 적용되는 13.14 패치노트에 대해 파악해 보겠습니다. 3개 변경사항부터 보겠습니다. PV 전립품 9, 이제 돌거북과 늑대 그리고 칼날부리 몬스터들이 언제나 최소 2개의 전립품 9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봇한테 공격력이 생겼습니다. 공격력이 50이 생겼구요. 다음으로 지역 차원문입니다. 유미의 놀이터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경험치를 구매하면 이에 추가 경험치를 얻습니다. 패트리 사이트 숲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게임 시작 조합 아이템 모루 3개를 획득합니다. 이제 모루가 물렁해질 노릇이 녹스크라야에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군주의 궁전 보물고 새로고침 가격이 2원에서 1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유닛 기준이 아이템이 가장 많이 보유한 유닛이 가장 강하다고 판정되며 아이템이 독률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배치된 유닛에 따라 가장 강한 유닛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만화 강탈입니다. 모든 만화 강탈의 수치가 35%에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영향을 받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리랑 프렐료드 침묵의 장막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패치 노트인 대규모 변경사항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아트록스의 다르킨 부활시간이 5초에서 4초로 버프가 되었구요. 대마시아의 방어력 및 마법 저항력도 버프가 되었구요. 연쇄 마법사 버그 수정 이제 4연쇄 마법사의 추가 스킬 효과 감소가 50%가 아닌 60%로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힐트오버티 헥스 마법공학 숨결 피해량이 360에서 325로 힐트오버가 한 번 더 너프가 되었네요. 이제 상점 구매 단계가 시작할 때 힐트오버티 헥스가 동력을 획득하기 전에 판매할 수 없다고 하구요. 헥스가 충전 및 동력을 획득할 때 주변에 텍스트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불안당이 하 불안당 출혈 피해량이 30에서 40%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이제 불안당 유닛이 돌진할 때 일시적으로 군중 제어 효과에 면역이 된다고 하네요. 이제 불안당 유닛의 돌진이 이동을 제한하는 스킬 사용 애니메이션 도중 발동되어도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림자군도 보호막 지속시간이 12초에서 15초로 버프가 되었구요. 그림자군도 버그 수정 이제 유령 상태가 기본 공격 피해만 계산하는 것이 아닌 모든 유행의 피해를 계산해 발동한다고 합니다. 그림자군도 유령 상태의 발동에 필요한 피해 횟수가 8에서 10으로 늘어났구요. 그림자군도는 결국 좋아진거네요. 학살자 기본 모든 피해 흡혈이 15%에서 12%로 너프가 되었구요. 학살자 적 체력 기반 피해량 증가 기준값이 75%에서 60%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학살자는 대신에 불안당 버그가 개선이 됐으니까 이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생략과 주문력이 버프가 되었습니다. 발명에 대가 버그 수정 이제 기계폭풍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불태우기 수치가 정상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계폭풍 로켓 피해량이 50, 100, 175에서 50, 80, 120으로 데미지는 약간 줄어들었구요. 감쇄 모듈 파쇄 및 파열이 40, 60, 70에서 40, 50, 70으로 2단계 기준 너프가 되었습니다. 공화의 빨판 상어 기본 공격력이 70에서 55로 너프가 되었구요. 특곡의 전령은 900에서 950으로 체력이 늘어났구요. 피해량은 180에서 240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내셔남작의 기본 체력도 1000에서 1100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605랑 805는 버프이고 초반에 셌던 그 305는 살짝 너프가 되었네요. 난동군의 추가 체력 개수가 한안동군 기준으로 5% 버프가 되었구요. 백발백 중에 추가 피해량이 600발일 경우 10% 버프가 되었구요. 전쟁기계 최대 피해량 감소가 사전쟁 기계일 때 5% 버프가 되었구요. 다운의 로봇팔 추가 공격 확률이 60에서 50으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챔피언들입니다. 1단계 챔피언들부터 볼게요. 카시오페야 만화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040에서 030으로 궁을 더 자주 쓸 수 있게끔 바뀌었구요. 쌍둥이 피해량은 200, 300, 450에서 170, 255, 385로 데미지는 줄어들었네요. 초가스의 포식 처치시 체력 획득이 30에서 30, 35, 40으로 2성, 3성 올라갈 때마다 체력이 조금씩 더 차구요. 체력비대 피해량도 10에서 12%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진의 아이오니아 추가 공격력이 30에서 20%로 너프가 되었구요. 말자아 공허에 부른 피해량이 175, 260, 395에서 200, 300, 450으로 꽤나 큰 수치로 말자아가 데미지가 버프가 되었습니다. 보호막 파괴량도 35에서 50%로 크게 늘었구요. 호피의 국가난 망치 사성범위 기절 업그레이드가 1초에서 0.25초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오리아나 명령 보호 업데이트 오리아나가 체력이 가장 낮은 아군에게 보호막을 씌우고 오리아나의 다음 기본 공격이 강화되어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보호 피해량이 190, 285, 430에서 260, 390, 585로 꽤나 큰 수치로 버프가 되었구요. 사미라의 만화가 조정되었습니다. 세대 만화가 40에서 30으로 줄어들면서 궁을 조금 자주 쓸 수 있게 바뀌었구요. 대신에 천부적 재능 공격력 개수가 200에서 175로 줄어들었습니다. 비에고의 몰락한 왕의검 찌르기 피해량이 125, 185, 280에서 110, 165, 250으로 약간의 너프가 되었구요. 레넥토너의 궁극기 준비 동작이 약간 빨라졌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2단계 챔피언입니다. 애쉬의 일제사격 공격력 개수가 125, 125, 130에서 150, 150, 160으로 데미지가 버프가 되었구요. 알리오 듀란드의 방패 피해량 감소가 20에서 20, 20, 25로 삼성 기준 5% 버프가 되었습니다. 체력 회복량은 275, 300, 325에서 350, 400, 450으로 꽤나 큰 수치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화 조정도 되었습니다. 80, 140에서 60, 120으로 스킬을 자주 쓸 수 있게 바뀌었네요. 이러면은 갈리오가 앞에서 진짜 든든하게 잘 버텨줄 것 같아요. 징크스의 생산내가리 공격력 개수가 133, 133, 140에서 150, 150, 160으로 데미지가 버프가 되었습니다. 대신 이제 구인수나 루난이 로켓을 두 번당 한 번 꼴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소라카 은하의 마력 피해량이 100, 155, 235에서 115, 170, 265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스웨인의 만화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50, 100에서 40, 80으로 공을 자주 쓸 수 있게 바뀌었구요. 악의 불길 효과 지속시간은 6초에서 5초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추가 체력은 425, 450, 480에서 450, 475, 500으로 살짝 늘어났구요. 티모의 유독성, 함정 피해량이 200, 300, 465, 465에서 4성 기준만 500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워익의 원시 포유 기본 지속효과 공격시 체력 회복이 25, 30, 35에서 30, 35, 40으로 체력 회복을 더 잘하게끔 버프가 되었구요. 제드의 기본 공격력은 60에서 55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그림자 기본 피해량이 25, 40, 60에서 25, 40, 50으로 3성 기준으로 꽤나 크게 너프가 되었구요. 이제 3단계 챔피언입니다. 아크샨의 인과항보, 이제 구인수의 경로검이나 루난의 허리케인 같은 아이템이 킬의 탄환을 두 번당 한 번 골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대신에 공격력 개수는 125에서 130으로 버프가 되었구요. 크샨 인과항보를 군중 제어기로 이제 끊을 수 없다고 하네요. 턴을 맞아도 궁을 쓴다는 얘기죠. 가렌의 심판 회전당 공격력 개수가 70, 72, 75에서 72, 75, 80으로 약간의 버프가 되었구요. 심판 기본 회전수는 1.8에서 2로 늘어났구요. 초과 회전 1회에 필요한 공격속도가 55에서 50%로 줄어들었구요. 이러면 가렌은 약간 버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르마 내면의 열정 피해량이 155, 230, 390에서 180, 270, 445로 버프가 되었구요. 대신에 아이오니아 추가 주문력은 30에서 2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카르마까지 버프가 되면서 기원자는 아까 갈리오도 든든해졌고 소라카도 버프가 되었었는데 밑에 보시면은 타릭도 버프가 되었기 때문에 기원자 카르마 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카타리나 타묵 피해량이 145, 220, 360에서 130, 195, 320으로 카타리나가 꽤나 크게 너프가 되었네요. 렉사이의 성난이빨 고정비의 키의 기준값이 60%에서 70%로 버프가 되었구요. 성난이빨 처치시 체력회복이 최대 체력이 15%에서 10%로 너프가 되긴 했습니다. 타릭은 너무 말도 안되게 버프가 되었는데 만화 조정이 40, 90에서 0, 55로 궁을 자주 쓸 수 있게 바뀌었구요. 보호막 또한 400, 475, 550에서 550, 650, 750으로 엄청 큰 수치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단계 챔피언입니다. 아펠리오스의 공격력이 60에서 65로 다시 버프가 되었구요. 그 외에 싹둑싹둑 세번째 스킬 사용시 방어력 및 마법저항력 효과 지속시간이 2초 2.5초 4초에서 3, 3, 6초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싹둑싹둑 AI가 개선되었다고 하구요. 이제 가능하다면 스킬 사용 후 현재 대상을 계속 공격하게 된다고 하네요. 좋아요. 럭스의 스킬이 군중 제어기에 끊기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버프구요. 럭스의 몰아치는 빛 피해량이 70, 1050, 3333에서 735, 1100 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세주안이가 지연시간 없이 스킬 사용 즉시 보호막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세주안이한테는 큰 버프구요. 무로고시 만화 조정이 되었습니다. 0, 100에서 30, 90으로 첫 스킬도 빠르면서 두번째 스킬부터도 빠르게끔 버프가 되었구요. 야스오의 최후의 숨결 단일 대상 피해량 개수가 공격력의 500, 500, 1500 에서 475, 475, 1500 으로 약간 너프가 되었구요. 제리의 공격력이 60에서 65로 버프가 되었고 돌진 지속시간이 6초에서 9, 9, 15 초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제리의 버그 수정 이제 로봇팔의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유닛 5단계 챔피언입니다. 아트록스의 방어력 및 마법 저항력이 60에서 70으로 버프가 되었구요. 만화 조정도 0, 60에서 0, 50으로 버프가 되었구요. 3개의 종결자 피해량이 250, 250, 2500 에서 275, 275, 2500 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아트록스는 저번 패치에도 버프가 되었는데 이번 패치에도 꽤나 큰 수치로 버프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 된 것 같습니다. 아리 전기흡수의 전체적인 사용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아리의 전기흡수 스킬 세번째 사용 준비 동작이 매우 짧아졌다고 하구요. 이러면은 아리도 궁을 빠르게 쓰면서 버프가 되었습니다. 버그 수정 이제 대상이 처치당하고 다른 대상이 사거리 내에 없으면 벨베스가 계속 스킬을 사용하지 않으며 가장 가까운 대상을 찾습니다. 벨베스 여제의 소용돌이 타격 피해 공격력 개수가 75에서 60으로 너프가 되었구요. 대신에 이제 벨베스가 여제 형태에서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벨베스의 만화가 조정되었습니다. 055에서 2070으로 궁이 조금씩 늦게끔 너프가 되었구요. 다음으로 전설 증강 입니다. 전리품 2랑 추가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힘 1 2 3 2 공격력 주문력 공격 속도가 살짝씩 너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증강 입니다. 소호자의 친구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6레벨에 도달하면 2성 3단계 유닛을 획득 합니다. 레벨을 올릴 때마다 동일한 무작위 3단계 챔피언을 획득 한다고 합니다. 합리적 소비가 골드에서 실버로 변경 되었습니다. 대신에 획득 골드는 3에서 1원으로 줄어들었구요. 단결에 방어력 및 마법 저항력 20에서 18로 너프가 되었구요. 이제 젊음 광란 자유가 무작위 조합 아이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골드 다른 태생 체력 175 230 280 340 에서 약간씩 버프가 되었구요. 공격 속도 또한 약간씩 버프가 되었습니다. 결투하는 사수 초기 공격 속도가 10에서 5% 줄어들었구요. 보석 연꽃 치명타 확률이 50에서 40% 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적을 알라 업데이트 아군 유닛 피해량 15% 증가합니다. 상대와 같은 특성을 활성화 한 경우 20% 증가한다고 하네요. 먼친구의 공유 능력치 비율이 30에서 25% 로 너프가 되었구요. 사랑의 기도 스킬 사용당 주문력 2.5 에서 2.5 너프가 되었구요. 만화 불태우기 초당 체력 빌의 피해 3에서 2% 너프가 되었구요. 굶주린 사냥꾼 중첩당 능력치가 6에서 5로 너프가 되었구요. 안정적인 진화 별 레벨당 체력 80에서 70으로 너프가 되었구요. 별 레벨당 공격력 주문력 또 8에서 7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별들의 탄생 골드 3에서 6원 조금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버프가 되었구요. 대압 사격 캐로운 효과 지속 시간이 4초 에서 8초로 늘어났구요. 우두머리 세트 윗몸 일으키기 당 능력치가 30에서 35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세프터 남남 3단계 유닛 하나당 체력 100에서 111로 3단계 다른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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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40에서 20% 엄청 큰 수치로 버프가 되었구요. 천군마마 골드는 2원 에서 8원 골드도 많이 주구요. 한번 골라볼 만한 것 같습니다. 레벨업이 초기 경험치가 4에서 2로 줄어들었고 입문용 키트 획득 챔피언 1마리 2마리로 버프가 되었구요. 건강관리 체력 회복 골드 요구치가 50에서 40원 버프가 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통 제작할 수 있는 상징을 분해할 수 있구요. 하늘의 선물 증강 이름이 정상적으로 영혼의 보급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2배 증강 2성 유닛을 전립품 구에 담아 제공 하지 않고 바로 준다고 합니다. 고물상 발명품 더블업 모드 임시로 삭제되었다고 하구요. 다음으로 아이템 입니다. 용의 발톱 마법 저항력 70에서 75로 버프 가 되었고 최대 체력 빌의 체력 재생 4에서 5% 버프 가 되었구요. 솔라리 팬던트 보호막 흡수량 180 200 220 250 300 350 으로 큰 수치로 버프 가 되면서 지속시간이 4초에서 8초로 늘어났구요. 대신에 팬던트 양방향 보호막 적용 아군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크나 성배처럼 양옆에 아군 한 마리씩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른 아이템 및 찬란한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피해량 증가가 칸당 10에서 8로 너프 가 되었구요. 많은 버그들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버그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13.14 패치노트를 요약해 드리자면 일단 상향된 시너지로는 백발백중 대마시아 전쟁기계 불안당 그림자 군도인데 큰 버프는 아니고 약간씩 버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코스트 챔피언 에서는 카시 초가스 말자하 카미라 가 버프가 되었구요. 약간씩 버프입니다. 2코스트 에서는 애쉬 가 살짝 버프가 되었구요. 갈리오 는 엄청 큰 버프가 되었구요. 징크스 소라카 스웨인 티모 워익 도 약간씩 버프가 되었습니다. 3코스트 에서는 카르마 타릭 엄청 큰 스치로 버프가 되었구요. 4코스트 에서는 뭐 아펠리오 스나 제리 요런 챔피언들이 기본 공격력 이 올라 갔습니다. 상향된 챔피언 갈리오 카르마 타릭 다 같이 쓰던 조합이 있는데 기원자 카르마 덱이 굉장히 세질 것 같아요. 하향된 시너지 로는 필드 오버 헥스가 많이 너프 됐었죠. 학살자 많이 너프 됐었는데 버그는 수정이 되었구요. 행략가 도 살짝 주문력 올랐지만 너프 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향된 챔피언 으로는 1코스트 에서는 진 아이오니아 수치가 살짝 너프 가 되었죠. 그리고 제드 카타리나 야스오 아이오니아 챔피언들이 꽤 너프 가 되었네요. 카타리나도 큰 수치로 너프 가 되었었구요. 야스오 는 궁극기가 살짝 너프 가 됐었죠. 다음으로 조정 입니다. 공허 60 와 80 는 30 305 가 약간 너프 가 되었습니다. 초반 빌드업 에서 약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크샨 데미지는 살짝 늘었지만 이제 루난 이나 구인수 요런거는 적용이 조금만 되게 바뀌었구요. 아래는 살짝 버프 가 되면서 벨베스 는 꽤나 큰 너프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글알라 가 업데이트 가 되었고 오리아 나도 업데이트 가 되었습니다. 오리아 나 이제 빌드업 에서도 좋은 챔피언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13.14 패치노트 에 대해 파악해 보았는데요. 갈리오 카르마 타릭 기원자 카르마 덱 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